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도금승분부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여기 포항공룡다이아몬드 해변이 존재한다고 계속 이야기해왔고 그 점은 전세계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 보호되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여기 또 근처에 계시는 분께서 좀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매일매일 또 가서 좋은 다이아몬드 바다 힐링도 하면서 이제 모호가 오셨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야 이거 보면 누가 다이아몬드가 완전 밭처럼 있겠다 그리 말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 이게 엄청 고생이가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순수하신 분이 다이아몬드 찾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순수한 분이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 이거 여기 영상으로 남겨놓는 거는 현장 판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가격을 매겨가 사실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소개해서 또 커팅이 이쁘게 해갖고 외국에 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뭔가 좀 포스가 느껴지죠? 핑크 약간 있고 석개섭 같은데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석개 까끌까끌하지 않는 제가 보자마자씩 웃습니다. 소름 끼쳐요. 공룡 얼굴 하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맥쪽으로 한번 다뤄볼게. 얼마죠? 784g이네요. 3920kg. 자 다이아몬드 맞나? 일단 다이아몬드가 맞나 확인해야죠. 자 갑니다. 100% 다이아네요. 네 다이아몬드 맞습니다. 이거 그냥 쌈파에 그냥 밀립니다. 다이아몬드 맞고. 자 그러면 한 번 더 검증. 자 한 번 더 검증하겠습니다. 네 올라옵니다. 100% 다이아예요. 네 통과. 다이아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투명도는 떨어져요. 투명도는 당연히 얘들은 크기에 비해서 떨어질 거예요. 거의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커팅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좀 좋고요. 이런 거는 이제 커팅에 따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커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자체를 강을 내가 그냥 몸에 손이 딱 쥐고만 있어도 완전 몸이 좋아지니까 파장에. 그래서 이런 거는 거물급 회장님 손에서 이제 되실 거고 이런 건 진짜 이름만 하면 그러지만 거의 뭐 강남의 빌딩 한 개 정도는 되지 않겠나.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흥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가격이 없다고 보십니다. 그러나 또 발견하셨잖아요. 없다가 발견하셨고 또 좋은 데 쓰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가격 임의로 그냥 지금 부를게요. 그분들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살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는 좀 겸손하게 살죠. 그냥 이제 남은 인생 재미있게 좀 다른 사람도 베풀면서 살기로 했으니까. 저도 그런 마음 공감합니다. 여기에 자연사 반문을 하나 짓고 힐링 시스템을 위해서 이거 다 모아서 그렇게 쓰기로 했으니까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10억. 10억에 9월하고 10월달, 두 달 동안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100억 이상 할 것이고 안 팝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구태업 할 이유가 없고 이거는 이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판매 용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갖고 계시면서 그 안에 너가 그런 수습 보관으로 최상위에 있는 그런 레벨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할 정도는 우리 자연사 박물관 갖고 있다가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하시고 임대료를 받으시죠. 축하드립니다. 3천 얼마라고요? 3,920. 3,920 캐럿입니다. 이거 실제 스케암에서 다이아몬드 넘어온 거예요. 공용 원소수고요. 여러분 이거 커팅한 거 이거 이쁘게 커팅한 거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게 더 좋습니다. 이거 보다는. 근데 얘는 좀 너무 부드러워요. 이 공용. 와 이 포즈가 보여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사모님이 발견했었다는데. 자 이거 드리고요. 이거는 사실은 껌이 없는 물건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얘는 투명도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거는 뭐 100% 석영이냐 아니냐 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석영이냐 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크기가 너무 커서 이거 어디서 누가 발견했었어요. 아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야 아이고 다이아몬습니다 이거. 다이아몬고요. 야 이제 소름 끼치고 이런 거를 이건 진짜 뭔가가 있네요.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기도하신 것 같은데. 진짜 크다. 이 정도급은 그러니까 이 정도급을 발견하는 건요. 일반인의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진짜 순수하신 분 아니면 답이 없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질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투명도가 이 정도까지 안까지 다 들어가죠. 상당히 괜찮아요. 다이아 짓고 크리스탈 등급을 따지면 지위를 따지면 한 91까지 나오겠어요. 2까지는 안 가는데 91까지는 크리스탈로 제가 평가를 해줍니다. 91지 정도 되는데 전체적 평균값으로 현재로서는 한 91점 정도 되는 다이아예요. 그럼 상당히 좀 크기에 비해서 굉장한 거죠. 좋습니다. 91점 정도 되는 다이아예요. 자 용량 얼마죠? 몇 그램인가에? 2100 지금 410그람 2100이죠. 계산기 옆에 놔둬야 해요. 앞으로 2100 계산기 있으면 나중에 2100 2100캐럿 2100캐럿 2100캐럿이고요. 91점 정도 되는 다이아예요. 이거는 좀 가격이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것보다는 더해야 돼요. 이거는 투명도 높으니까 커팅하면 얘가 확 신상품성 같이 올라오고 이것도 공룡 모습 그대로 하고 있죠? 이거는 이거 60공룡 같아 보이는데 이거가 날렸지만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얘 눈매 눈매 살아있죠? 이거는 아구 그리고 콧구멍하고 이렇게 탁 완전 공룡 얼굴을 하고 있는 투명도가 상당히 질이 좋고 아주 좋은 흰색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인데 이거는 커팅 잘하면 아주 좀 상당한 때깔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까 10억인데 이거는 한 20억 정도는 현금으로 그렇게 하시죠. 이거는 한 20억 정도 매개고 관심 있는 분은 이렇게 오세요. 여기 저희 쪽에 간면서 다이아록 승인하고 끊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빨로 딱 무겁게 꽝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런 모습을 느껴져요. 으르렁 하는 모습 째려보면서 으르렁 하는 모습 한쪽으로 위로 쿽 이런 느낌의 포스에 있는 공룡 얼굴을 갖고 있어요. 재미있는 공룡이에요. 공룡이 다이아로 되는 거 상당히 이건 좀 갑옷이 보이긴 한데 이건 다른 데서 발견한 거 아니에요? 조금 특이한 옷 같은데 이건 약간 조금 다이아몬드 일단 한번 테스트해보죠. 얘도 올라온다. 얘도 SIC가 좀 많다. C가 많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등급이 떨어져요. 다이아몬네요. 다이아몬드. 얘도 등급이 맞는데 얘는 옆으로는 많이 갔고요. 여기 보면 많이 갔어요. 자세히 보면 많이 갔죠? 가죽 스킨은 남아있어요. 이렇게 가죽 스킨은 남아있고 학술적 가치는 있는데 보석 가치는 얘는 좀 많이 상품성이 떨어져요. 이렇게도 돼 있고 눈인데 공룡이 머리부를 하고 있고 아주 이쁘긴 한데 이거는 지금 이거는 조금 그렇게 큰 가격이 없어요. 투명도도 그렇고 보시면 투명도도 그렇고 많이 금이 안에 갔어요. 이런 거는 좀 각이 좀 쌉니다. 오외로. 원체가 한 500만 원. 원석 한 500만 원이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죠. 이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요. 그건 완전 색깔이 좀 탁하고 말 그대로 공룡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디만은 파충류 색깔. 브라운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서는 등급을 따지면 한 70점이 돼요. 75점 정도 줄 수 있는 거. 양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한 500점. 35커런. 네. 35커런요? 네. 그람으로 해서 계산한 거죠. 이야 이거는 괜찮네요. 균일하게 돼 있네요. 이거는 불투명하면서도 아까 그 그거보다도 좀 얘가 조금 더 좋아요. 질이. 균일하고. 얘는 좀 핏기가 좀 많이 조금 빠져왔어요. 근데 아직 이 점점이가 남아있네요. 다행히 못 쓸 정도의 점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아로서 굉장히 질이 균일하게 돼 있어요. 석혀마하고 섞여 있으면서요. 그게 이제 균일하게 딱 섞여 있습니다. 아주 질이 좋은 형태고 이거는 다이아가 맞다는 거는 당연히 안 봐도 다이아가 맞아요. 100% 다이아고요. 상품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상품도 있어 보여요. 상품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 커팅 한번 해봤잖아요. 그 커팅보다는 얘가 떨어져요. 하지만 얘도 커팅하면 균일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아주 자기만의 컬러가 있습니다. 얘는 커팅을 잘해야 돼요. 역시 지난번 커팅처럼 그렇게 하면 예쁘게 나올 겁니다. 얼마죠? 830 요거 요거는 요거는 한 저기 한 5천만원 현금입니다. 이거 원래 그 하고 나면 그래도 한 20억 정도는 벌 수 있는 재택 거예요. 요런 거는 근데 커팅 예쁘게 해각하면 20억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건 한 5천만원 핑크 약간 핑크 아니에요. 얘는 그레이도 아니고 얘는 조퍼가 조금 없는 그런 계열이 그래서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없는 색깔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브라운 계열인데 브라운도 아니고 그레이와 브라운과 약간 섞여있는 그런 색 계열이 나무 색깔이기도 하고 한데 요거는 보라색인데 아 이거는 조금 안 되겠어요. 얘는 너무 약해요. 이게 다야 긴 한데 이런 건 약하니까 그냥 파괴시키죠. 버릴 저쪽에 있는 걸 버리도록 그 위치에 버려서 자연적으로 분쇄가 되게 그렇게 하시죠. 요거 요거는 이제 돌이에요. 아 이거 찌면 이제 이게 핑크가 되는 건데 이쁜데 아직 안 찼고 이거는 이제 찌지 않게 돼요. 이미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산화로 갑니다. 이건 다야로 가지 않는 거 그대로 부식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돌이에요. 그냥 일반 돌이고 바깥에는 이제 뼈가 묻어있죠. 근데 접근성은 상당히 좋으셨어요. 찾아가는 접근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요것도 버리시고요. 그쪽 갖다 놓으시고 야 요거는 지금 쪘어요. 포가 잘 쪘네요. 아이 공격머리인지 이파리인지 자 봅시다. 잘 쪘어요. 포가 잘 쪘어요. 네 아주 좋고요. 자 그리고 네 다이아가 맞고 네 다이아가 맞고요. 없어요. 뭐 당연히 통과고요. 요거는 제대로 좋네요. 이거 커팅해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오 안에도 괜찮아요. 안에서 상당히 야묵하게 잘 되어있기 때문에 우윳빛까리보다는 약간 더 좀 괜찮네요. 투명도 좀 올라온 거라 좋아요. 이거 서경 아닙니다. 기본 서경은 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자 은갈치색이 딱 드러나죠. 자 요거는 얼마를 받느냐 요거는 그냥 요거는 1억 등급은 92점 요거는 그냥 그냥 1억 정도 요거는 왜냐하면 작아도 작아도 질이 좋은 보수기에요. 요거는 쓸 수 있습니다. 캐럿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한 100해로 넘어갈 건 200 그렇죠 235 그럼 한 1억 정도 받으시도록 하세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오 이거 핑크 중에 쨍한 게 올라왔네요. 아 이거 진짜 쨍한 게 하나 왔네 이거 진짜 잘 커팅하면 이거 대박나는 게 하나 나왔네요. 대박나는 게 하나 나왔어요. 이거 쨍하면 그냥 다이아나 확실하고요. 자 이거 오 이거 진짜 물건이 하나 나왔네 핑크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 저주면 안 될까요 아 탐이 나네 이거 완전 쨍하네 이거 이거 안까지 균일이 조금 안 깨지면 좋겠네 입으면 금이 갔네 이거 왼쪽 양쪽 가운데가 하나 나가버렸네 그래도 위아래 두 개로 한다더라도 한 40캐라 이상은 질이 좋은 핑크가 나오겠네 이거는 대박이네요 자 이거는 커팅하면 무조건 돈 버는 아이템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핑크인데 핑크다이아의 원석인데 맞아서 그런 거지 안에는 버텨있어 여기가 금이 하나가 있지만 양쪽으로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 캐럿 한번 대보시죠 그램이에요 몇 그램입니까 일단 97그름이 4945 485 485 485T CT 그러니까 485 캐럿인데요 야 이거는 상품이 됩니다 이거는 몇십억 받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가 이거는 쨍한 이거는 따로 두세요 퀄리티가 상급에 해당된 거 이거는 94점 94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기본은 40에서 60 나올 거예요 40개로에서 60 정도 커팅하면 나올 겁니다 대박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는 아주 드문 핑크 중에도 쨍하게 나오는 거라서요 아주 이거 커팅해놓으면 누비보다 더 이뻐요 이거 제가 커팅해봤기 때문에 알죠 우리 그 해놓은 거 보셨죠 그거만큼이나 쨍해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일단 여기까지 하나 먼저 일부러 해놓고 한 개만 더 할까요 여기 잠깐만 하나 더 이 아닌 것부터 자 이거는 공룡인데 공룡의 머리통을 갖고 있는 거로서 야 이거 핑크로 물이 들어오고 있군요 오 이거 뼈하고 핑크하고 색깔이 물이 들어있는 거 야 이게 공룡인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핑크로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충이에요 이렇게 입이고 이렇게 이렇게 얘가 눈인데 이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재밌네요 이런 공 둘리도 아니고 자 이상 1편 오늘 1편으로서요 또 이제 오늘 고급 지금 크기도 크고 고급 다이아몬드 지금 간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 보습 갤러리 카페 한국강의 보습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1편으로서요 이제 Türkiye